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걸그룹 에이핑크의 새 미니앨범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이핑크는 공식 SNS를 통해 10번째 미니앨범 셀프의 트랙리스트를 공개하였습니다. 에이핑크는 새 앨범 셀프의 타이틀곡 D&D를 비롯해 총 5개의 트랙을 공개하였으며 다양한 프로듀서들과 협업한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핑크는 지난 13일부터 컴백 로고 포스터, 프로모션 스케줄러, 트랙리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순차적으로 공개하며 컴백점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에이핑크의 소속사 이스트 엔터테인먼트는 앨범 셀프가 4월 5일 오후 6시부터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공개되며 20일부터 앨범 예약 판매가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에이핑크의 10번째 미니앨범 셀프와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